두 번째 이슈는 바로 최근에 흔들거리고 있는 중국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차이나 리스크 주의료가 떴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규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과의 갈등으로 중국 증시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데 어제 반등하긴 했지만 이렇게 자꾸 떨어지고 있는 중국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리 시장에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이 최근에 많이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영향에서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중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중국 시장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일단 중국 시장은 이미 아시다시피 중국 당국, 공산당 측에서 약간 철학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 중국 경제를 빚받침했던 것이 민간 경제와 공산당의 서로의 견제 부분이었거든요. 시장에서 견제 부분이었는데 아시겠지만 마인, 마인 CEO께서 공산당의 심기를 최근에 한번 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 측에서는 정부 측에서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민간에 대한 기본적인 압박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균형점이 이제 깨지다 보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IT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사교육 중심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차이나 리스크라는 얘기가 지금 뉴욕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차이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팩트인데 지난 30일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런 얘기를 했죠. 차이나 자금에 대해서 또한 앞으로의 미국 장애, 상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인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공시자료를 내놔라, 더 많은 정보를 내놓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것도 이제는 반응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 정부가 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미국 시장과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 기업에 대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나 리스크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중국 당부가 한 발 물러서는. 그래서 미국과 소통을 더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을 좀 잠재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이나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다는 게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수습에 좀 정부가 중국 정부 당국이 좀 수습에 나서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단기간에 좀 진정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오래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왜 지금 공산당 측에서 민간 경제를 계속적으로 중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느냐 봤을 때 시진핀 주석이 내년 가을에 전국 대표, 전당대를 열어서 3년임에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인민들, 중국의 인민들의 인기를 좀 얻어야 되는데 그 인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건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내수주, 중국의 내수주라고 얘기하는 교육이죠. 그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지금 중국에서는. 그다음에 교육 건드려야 되겠고 그다음에 IT 기업, 신흥 부자들이 SNS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재벌 3세들이 분위기가 안 좋게 되고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계속 가다 보니까 중국 인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상류층들, 그다음에 교육. 이제는 돈 많은 사람이 또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뭘 건드릴까라고 봤을 때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유층이 헬스케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건드리는 걸 잘 분석해 보시면 내수주예요. 이게 수출주가 아니라 중국의 내수주, IT 기업, 그다음에 교육 기업, 사교육, 그다음에 앞으로는 헬스케어, 그다음에 부동산 쪽을 건드릴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장이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지금 수출 쪽은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 쪽 건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뜯어본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긴 가는데 우리나라의 수출에 관련된 기업들은 중국의 수출에 관련된 기업을 건들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시장의 영향력은 좀 덜해질 거다. 그러니까 오래 가더라도 영향력은 적다라는 게 지금의 분석으로 나오고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히려 우리가 종목을 보실 때는 외국인 자금에 대해서 분석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 그러면 환율 자체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아나가 약세다 보니까 원화도 약세가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외국의 패시브 자금이 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외국인의 수급 측면을 보는 게 지금 중국 시장을 보는 게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이 최근에 불안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응하는 방법 외국인 수급을 잘 체크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이슈파원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좋은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